여기 공사해? 공사아니에요 여기 밭이야 드디어 길고기 커런틴이 끝나고 집 밖에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동네를 내려가 보겠네요 형기야 여기서 사람들이 농사짓잖아 바교에 많았잖아 이런 밭 그치? 기억나? 바교에 이런 밭 많았던거 기억나? 여기 농사해? 응 농사 빰 거기 빰이야? 빰이야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을 빰어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아주 작아고 작지? 그냥 여기는 농사지어서 파는게 아니고 셀 하는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먹는거 조금조금만 하는거야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나오니까 좋아요 아들 덥다 여기 들어가 형기야 너 안 더워? 팔 걷어줄까? 안 더워? 더우면 말해 땀나면 더울 것 같아 우리한테 어 형기야 저 차 봐 저 현대차 멋있다 응 저 새차야 밴 밴? 새차야 새차 멋있지? 한국에는 현대랑 기아차가 많아 우리 아들 몇년만에 제대로 미용을 받아보니 등을 딱 이렇게 묻히고 쥐고 그렇지 고개를 살짝 밑으로 숙여볼까요? 앞에 좋아요 괜찮아 이거 전혀 하프지도 않고 반지럽지도 않고 그래요 멋지게 내일 저희 커런틴이 오늘 끝났잖아 그래서 언제부터 유치원 가신다고요? 일단 전화했더니 자리가 있나봐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나가서 일단 한번 그냥 가서 방문하고 그냥 바로 가죠 뭐 다음 화요일부터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다른 데 가거나 그래서 자리가 난거죠? 처음에는 아마 입학한 100인제였어요 이사간에도 꽤 있어요 아 아니 처음에 3월에 들어갈 때는 엄청 경쟁이 심했을 것 같은데 아 심했죠 유치원에 보면 하율이라고 있어 이하율 아저씨 딸이라 안녕 그러면서 인사 현기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 해줘야겠다 하나 다음주에 유치원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현기? 네 현기 현기 네 이름이 약간 요즘 이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기 시아버님이 전에 어릴 때 병원을 갔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가 어 김현기 어르신 하하하 김현기 님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아기가 왔더니 아기님이에요? 그러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돼 여기를 여기를 혹시 가위질도 해주셨을까요? 아 그냥 제가 막 잘랐더니 그쵸? 길이가 엉망진창했죠 아니 여기를 이 안에 이렇게 숱을 팍 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여기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여기 가위자국 딱 있네요 그러니까 네 나름 유튜브 보고요 엄청 공부한 거예요 아 그러신 거 같아요 네 제일 위험한 가위가 숱가위 네 네 잘못하면 안쪽부터 복구가 안 돼가지고 네 네 몇 개월 걸리겠죠 쟤들은 머리 자라려면 너무 안해서 한 이쯤이면 좋은데 너무 위에요 이거는 이건 좀 시간 걸릴 거 같아요 시간 걸릴 거 같아요 그 바리깡은 갖고 와도 소용 없어서 거기서 이웃들한테 다 팔고 네 머리를 다 했습니다 좀 조금 다듬고 끝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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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잘라는데 어 길이는 별로 안 잘라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 머리가 지겹다 그리고 어 그러면은 그때 그때 팍 잘라야 되니까 왜 그래도 끝에를 내가 딱 만져보니까 자른 거 느껴지네 그렇죠 느껴지시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이렇게 아 내가 붉은 기가 있어서 이렇게 뺐더니 오렌지색 같이 나오네 진짜 진짜 말꼬랑지 같겠다 진짜 말꼬랑지 같겠다 너무구먼 저희 어묵탕 지금 재고가 없어 미용 머리를 하고 머리를 하고 머리를 하고 우리 신랑이 찾아와서 신랑이랑 같이 머리를 머리가 일어지네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뭘 먹을까 또 한참 결정을 못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한국에도 치킨집이 엄청 많답니다 필리핀 사람들만큼이나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집 치킨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묵탕을 시켰는데 어묵이 없대요 지금 최고가 그래서 치킨만 시켰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소주를 지금 한잔 먹었는데 한 2년도 2년? 2년?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2년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필리핀에서도 소주 한 번 먹은 적 있다 필리핀 소주 말고 한국 소주 먹은 적 있나? 그치 한 번이 아 있다 있다 고깃집에서 먹은 적 있구나 아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 고깃집에서 한 병 나눠 먹은 적 있는데 어 이게 이상하네요 필리핀에서 먹은 소주 맛보다 한국에서 먹는 소주가 지금 안주 하나도 없이 한잔 딱 들이켰는데 엄청 달아요 설탕물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주가 단 걸까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일까요? 소주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음 음 음 소주가 역시 갑니다 음 맛있는데요? 음 치킨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 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고 음 치킨이 나왔어요 치킨에다가 소주 한잔 저 보통 치킨에 소주는 잘 안 먹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치킨에는 왠지 막 국물 있는 거를 시켜야 되는데 음 오뎅이 안 된다니 뭐 어쩔 수 없죠 잠시만 기다리다가 떡까지 뜯고 치킨에다가 소주도 맛있습니다 오늘은 소주가 굉장히 단 날이기 때문에 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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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치킨을 먹겠습니다 오늘 포렌지 풀린 날이라서 이렇게 기분도 내고 그러는거죠 동영상으로 찍을까? 볼래 볼래? 볼래? 뭘 봐 찍은 것도 없는데 엄마를 보여줘 어떤 데를 보면 돼? 아우 머리 예쁘게 잘랐네 머리 누가 잘랐어요 연기야? 음 바블리 바블이다 아 자 자 마블샷 가서 미용 선생님이 잘라줬죠? 응 응 그 미용선생님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닐거에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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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